아 이번엔 시탑5 사냥 잠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탑2죠? 일단 스킬을 써주시고요 여기는 맵과의 맵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캐슈스트 키를 사용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공론도 주고 아예 어서 오십시오 야 시탑5인가 결국에는 여기도 메소죽기하면 여기도 또 아작날텐데 그렇죠? 아 이거는... 오케이 시탑2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어 메소는 옆에 거 주워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오케이 마무리합니다